집에서 술 엄청 마시고 뻗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각장으로 장난을 한 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자기야, 나 없는 동안 술 마시지 말고. 막파하기로 했는데 어떡해? 조금만 먹으면 돼, 조금만! 소민수가 술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랑 지금 내가 언제 먹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설거지 같은 것도 너무 쌓아놓지 말고. 또 어머니 힘들어. 저는 씩씩이돌릴 건데요. 빨래 같은 것도 좀 제때제때 해야돼, 알았지? 네. 누가 봐도 안 한다라는 표정이잖아. 아니, 학교야. 나 이러면은 너 지금 막파한다고 약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이러면 안 가요. 아니 제발 가세요. 그게 아니라 각자의 시간은 존중해 줍시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잔소리 아주 대왕이 되셨네? 어, 소민이 저 잔소리 해봐, 해봐,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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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지금 해. 세탁기 같은 것도 너 옛날에 기억나? 세탁 끝나고 건조기에 바로 안 넣어가지고 걸레 냄새 막 그랬잖아. 어? 민수는 입에서도 평소에 걸레 냄새 하잖아요. 진짜! 아니 그 빨래 건조 끝나면은 바로바로 개놓고 너무 쌓아두고 돌리고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내가 한우부터 열까지는 널 위한 소리 그만하자. 한우부터 열까지는 널 위한 소리. 나 가! 알았어. 간다. 나 갔다, 조심히 갔다. 간다. 자기, 왜 이렇게 늦게 받아요? 헤이. 많이 먹었어? 많이? 아, 조금만 마신다며. 어? 애들 갔어. 언제 와? 당장 가야겠는데, 자기 마시고 있어서. 헤이야, 천천히 와. 알았어요. 내일모레. 알았어, 내일모레 갈게. 잘 자네, 사랑. 노! 일이 있어서 잠깐 부산에 다녀오는 동안 원래는 하룻밤 더 자고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라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차차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술 엄청 마시고 뻗어있는 것 같거든요? 라라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안 마신다고 했는데 남편 없어서 신난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주 금주할 수 있도록 이각장으로 장난을 한 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라라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오늘 아주 기발한 거 준비했는데 여기는 팝업스토어 만나킵으로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더 현대, 성수동, 아니 상암동에서 열리는 술 취한 와이프 팝업스토어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오픈을 한 덕분에 첫 번째로 와서 웨이팅 없이 일본으로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순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널부러진 신발들에서 뭔가 신남이 느껴졌고요. 포블벗던 널부러진 옷을 헨젤과 그레텔 마냥 따라가보면 오늘 팝업의 주인공, 임나라 씨가 있었습니다. 왜 왔어? 사랑해, 자기. 자기 보고 싶어서 왔어. 자, 자, 자. 이 배틀도 나온다며? 자, 자기야. 좀 더 자, 더 자.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내가 치울게. 괜찮아,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게. 알았어. 디자인 컨셉이 뭔가 아수라자? 돼지우리? 아무튼 뭔가 새로웠습니다. 이번 팝업스토어의 랜덤박스! 과연 화장을 지우고 잤을지? 당연히 안 지우고 잤습니다. 아식과 허물, 포장을 벗은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낸 작품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 보고 저도 완전히 반했는데요. 조금씩 다르게 찌그러진 이 영롱한 디테일이 특유의 메타닉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보신 분들은 송충인 줄 알고 놀라시는데 이게 바로 속눈썹! 붙여놓은 각도가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이번 팝업 컨셉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 것 같았어요. 와, 정말 비주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공간인데 아티스트의 손길이 절대 닿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역시 제가 없는 동안 얼씬도 안에서 깔끔합니다. 인플루언서, 텔러백에 중요한 게 바로 신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탁기랑 건조기가 합쳐진 신상인 비스포크 AI 콤보! 원래는 세탁기랑 건조기 두 개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로 되면서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신상이라 그런지 깔끔하고 예쁘네요. 저처럼! 됐! 여러분 팝업스토어에 빠질 수 없는 게 인플루언서들 초대손님이 저 연락을 해서 구했어요. 라라야, 옷 입고 있을래?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옷 입고 있었는데? 이집서 못 쓰고 있을게요. 잠깐만, 저기 차에 좀 갔다올게. 응. 이집서 못 쓰고 있을게요. 이집서 못 쓰고 있을게요. 술 취하는 거 아직도 팝업스토어니까 사진 찍으시고, 이렇게 좀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조용히. 네. 파이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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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모두 술 취한 와이프 팝업스토어 초대해주신 우리 아티스트 인나라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에서 열리는 우리 술 취한 와이프 팝업스토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이나 아티스트 인나라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티스트 인나라! 나라야, 영설이랑 지윤이도 왔어. 아니혀 acknowledgementō 아우iste 미셨단 Sheemo 얌고 나도 처음보는 corporal 어머 나 이분 알아. 닥스랑 맞지? 어 맞아요. 이분도 나왔잖아. 작품명 주라라 여기 잠들다. 여기 여시면 우리 240만 먹방 크리에이터 우리 이민아 씨가 직접 손수 발굴하신 안 돼! 그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은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주종은 와인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체험 상품들 있어요. 쓰러지지 않는 와인잔입니다.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안 돼? 쓰러지지 않는 와인잔. 네. 이렇게 열심히 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매물에 아끼시라고요! 관리사무소를 갔다 온다면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돌아봤는데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정말 누출한 것을 택시하셔야 되어서 되게 사죄드리고 죄송한데 오늘 이분은 아무것도 안 들고 계속 이런 거 있는데 오셨는데 그래도 특별한 저분이니까 소개라도 좀 해주시고 아 예! 특별 초대 가수로 장범준 님도 오셨다고 장범준 님도 오셨다고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하나만 보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와! 야! 저 똑같아졌어!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 가실게요! 죄송한데 오늘 파워스토어는 우리 오늘까지만 진행을 해서 충분히 즐겨주시고 나가시는 분은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안돼 양말 밀잖아 안돼 안돼 무슨 일? 아 왜 그러는 거야 엔조이 커플하는 7년 동안 그런 질문이 많았거든? 어떤 컨텐츠가 제일 힘들었나요? 왜? 리그 음원으로서 굉장히 기발해 잘 짰다고 생각은 했어 그리고 화가 났어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정도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죄송한데 치울게요 좀 더러운 거 보면 또 기분이 아 맞죠 일단 빨리 치우겠습니다 요랬는데 요리 됐습니다 마법이야? 빨리만 가져가면 되죠? 어 맞아 아니야 빨리 내가 해 아니야 아니야 아 됐어 아 그러면은 자기 좀 안 써봤잖아 내가 쓰는 거 도와줄게 이거 아까 맥주 흘리고 이래서 신내 나 진짜 크네 커 나 일라라 오늘의 기점으로 다짐했다 뭘? 혼민수가 없어도 집을 깨끗이 정리하기로 어 진짜로? 왜냐면 너무 창피했어 오늘 사실 이 신상 들어오고 아직 저는 한 번도 못 써봤어 써봤어? 써봤어? 난 써봤지 나 자주 써봤지 그럼 알려주세요 주의사 캐스터? 어 여기 세제랑 유연제는 어떻게 해놔? 짜잔잔 어 유연제 여기 섬유유연제 넣으면 되는데 야 엄청 크네 한 번 넣잖아? 그럼 한 달 정도 신경 안 써도 돼 자기 옛날에 유연제 막 띠러 박았잖아 그거 내 피부 향인데요 어? 어? 아닌데? 오늘은 술 향이고 지금 여기 두피에서도 지금 오늘 사실 칠평 때문에 누워있어야 되는데 지금 섬유수 때문에 우와 이거 한 번 진짜 좋아 내가 알려줄게 여기서 여기 AI 맞춤 있지? 이거 누르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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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더 보여드려요 자랑 좀 해드려요? 하이빅스비 유튜브 틀어줘 우와! 어? 그럼 엔조이클 볼 수 있어? 우와! 우리 우리 거 볼 수 있어 여기 틀어놓으면 조회수 1위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계속 돌리자 음악도 틀 수 있네 음악 틀어줘 salt 우리 1964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진짜 신혼부부한테 너무 강춘 돼? 분위기 리가 좀 길어버리고. 사실 내가 점프했어, 몰라도. 이렇게 안 와서 내려주세요. 귀여워. 자, 던지면 안 돼. 하나, 둘, 셋. 표정 관리는 안 되는구나. 야, 이제 다 해준다. 이제 소민주 필요 없다, 이제. 자기야, 나 진짜 자기의 장난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이거 사실 오늘 너무 힘들어. 해장이 필요해. 진짜? 나가서 먹고 올까? 근데 지금 이거 건조 돌려놓고 나가야 되잖아. 아니야, 이거 세탁하면 건조도 알았어, 다 해줘. 진짜. 아, 맞다! 내가 언제 끝나는지 한번 물어볼게. 하이, 빅스비! 남은 시간 알려줘! 된다고? 대박, 충분하다!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아니, 웃긴 게 해장하러 왔는데 왜 파재 먹고 싶지? 안 돼, 안 돼. 해장국 먹으니까 또 해장 쓰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안, 진짜. 어제 약간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었어. 그치? 어, 또 제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우, 또 제가 나오고. 어쩔 거 다르자, 다르자. 김수현님이랑 민수랑 머리 스타일이 다르자. 와... 내 눈에만 하고 멋있으면 되죠, 뭐. 아니. 음, 고생이죠? 음, 음. 쪼 끄는 게 예술인데? 음, 음. 음, 음. 소스 너무 맛있다. 매수이다. 매생이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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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 것 같아. 시원해, 시원해. 술병 나면, 해장국 먹으면 바로 직빵이야. 하아... 어우... 아아... 난 사실 오늘 일을, 내일까지도 실감이 안 날 거 같고, 영상 편집할 때쯤 실감이 날 거 같아. 금방 갔지? 근데 민수 되게 열심히 한다. 응. 그걸 어떻게 섭외 다 했어? 아, 선택하고 연락했어. 진짜 정성스럽다. 이 말이 진짜 정성스럽다고 하는 말인 거 같아? 오랜만에 되게 신선했어요. 오, 막걸리 땡기는데? 응, 안 돼. 우와. 대박이죠? 오늘 주인줄 살짝 다 끝났지 않아? 진짜? 음. 어, 세탁 끝나고 먼저 넘어갔다가 떴어. 거기서 다 볼 수 있어? 응, 스마트 싱스에 떠. 조잡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와. 대박이지? 대박이다. 편해, 이제. 와...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민수는... 언제 철저히... 저... 손으로 먹어야 할까? 아이... 저기요! 이거... 문이 열려있어. 딱 끝나면 자동으로 탁 열리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있다가 이렇게 열린다고? 어, 끝나면 탁 열려, 얘가. 어, 진짜 다 말랐어! 이거 봐! 보송 보송해? 이분도 완전 보송 보송해. 대박이야. 자기야, 다 들 수 있어? 다 말랐어, 아예. 이걸 들고 간다고? 자기야, 내가 오늘 집 꾸준 장난 쳐서 미안해요. 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에요 이게? 이벤트 이벤트! 아 필리핀 때 나도 재밌게 했어. 그랬구나 할래? 부모끼리 화해할 때 그랬구나 많이 한대.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먹는 것도 많이 먹어가지고 혼자 막 스트레스받고 나한테 막 나한테 빨렸어! 내게 하기로 했어! 나는 다이어트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구나. 아 그러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았겠구나. 아 그렇구나. 평소에는 내가 100kg가 되든 언제나 날 사랑할 거 아니겠지. 드디어 결혼하니까 본색을 찍어버렸잖아. 아니야! 너가 너를 너무 옥매우니까. 아 알겠어. 아 그렇구나. 뒷머리를 3년 전에도 한번 길러서 엔조이는 댓글에 그렇게 좀 잘라달라고 했는데 또 기르는구나. 엑스는 좋아하면서 내 뒷머리는 안 좋아하는구나. 사람한테는 어울리는 머리가 있는구나.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사람들 많이 불러서 이렇게 깜짝 카메라를 해봤는데 역대급 스킬이었다. 고생했구나. 고생했구나. 라라도 고생했구나. 내가 고생했구나.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제가 팔로워하고 또 물어드릴게요.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실무 예쁘네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예쁘네요 정말. 뭐라고 뭐라고? 술 취한 이거? 술 취한 이거? 와이프파버스토어? 미쳤나 봐.